로마서 67번째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동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몸의 사욕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했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의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겉옷과 속옷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 병기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와 상통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파스라는 전체라는 단어만 딱 접도로 붙여놓으면 전신갑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이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렇게 먼저 주어진 속옷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속옷이 나중에 은혜의 겉옷으로 바뀌게 되는 그 구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요한계시록 같은 거 못 보고 죽었습니다. 책이 요한복음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한 장만 있어도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발견해요. 설교 한 편으로 확 뒤집어져서 진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년에서 10년을 들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66권 어떻게 다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늦게 하냐고 다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면 그 다음 설교는 안 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호지 아니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호지 아니한 속옷은 반포 속옷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반포 속옷. 임세가 없는 그냥 통자로 된 반포 속옷. 그건 당시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상류층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속옷을 아주 극상류층의 사람들만 입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속옷은 반포 속옷은 금값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걸 예수님이 입고 계셨다니까요. 요즘 제일 비싼 속옷이 뭐예요? 빅토리아 시크릿인가요? 루이비통인가? 하여튼 그거보다 100배 비싼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를 예수님이 입고 있었는데 그걸로는 아무도 십이 안 걸었어요. 그 하찮은 바리새인들도 그딴 거 갖고는 십이 안 걸었다니까요. 야, 메시아가 그렇게 좋은 속옷 입어도 돼? 이런 거 안 했다고. 유치하게 그런 집들 하지 마세요. 보금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 세마포 옷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화려한 거치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것이었으며 그들의 육적 지향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 거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호지아는 세마포 속옷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건 부우예요. 부우. 그들의 지향성이란 다름 아닌 부유함이었어요. 그 부유함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땅이 많거나 자식이 많은 정도의 유치한 윤물적 부유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우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이 금하는 부, 부자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자주.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 없는 것처럼 그냥 가면 쓰고 와서 교회에서 나 돈 없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진짜로. 그 부자가 아닌데 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성경이 말하는 부우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사유와 행동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는 자원과 재료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자도 부자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땅의 것을 의존하는 자도 부자예요. 성경은 그러한 부자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와 그들의 추격으로 등장하는 바리세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세인들이 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전체를 부자라고 해요. 그들은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들이었고 청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시켜서 그 돈으로 남을 도와주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금으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상징이에요. 성전의 모든 기명들도 다 금으로 덮여 있었어요. 성경은 율법주의 이퀄 맨몬이라는 그런 공식을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의 실체는 사실 모두 쓸모없는 조각목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조각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조각목은 가시나무예요. 그건 뗄감으로도 못 쉬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겉만 번드르르하게 금도금을 해놓은 헛것.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물론 그건 역으로 쓸모없는 조각목의 말씀의 금, 말씀의 기름. 그 금과 기름은 가치도 혼용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왜? 올리브기름이 짜서 놔두면 금처럼 너랗게 변했거든요. 기름, 금. 그게 덮여서 참성전이 되는 그 은혜의 복음 이야기도 아울러 함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율법주의, 그 부자, 성경이 금하는 부자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남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어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맨몬과 이렇게 동일시하여 사용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그 율법주의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지 누구예요? 선악과 따먹고. 율법주의자, 최초의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선악의 주체가 돼요. 내가 이제 선악 판단을 할 거야가 율법주의예요. 아담과 하와지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에서 나온 모든 인류가 다 뭐다?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다 부자예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할 일도 아니지만 다 부자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할 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막아버리면서 뭐라 그러죠? 이들이 손을 들어 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봐. 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들이 손을 뻗어 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봐. 사라, 야드, 라카, 이게 탐힘이라는 뜻이에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그 단어를 거기다 쓰신다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탐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무슨 돈에 대한 개념이 있겠어요.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자. 달랑, 인간은 아담과 하와 밖에 없었는데 그런 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라, 야드, 라카,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선악의 구조 속에 빠진 자가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손을 뻗어 자기의 생명, 가치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인 거고 그러한 탐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쌓고 성숙시키고 완성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다 부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겠다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행위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선문답 같죠?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그거는 나도 선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만 선해라는 존재론적 해석이 아니라 야, 무엇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해.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선한 존재에 의해 영생은 주어지는 거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넌 어떻게 선한 행위를 나에게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0개명의 6번째 개명부터 쭉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다 했어요. 그래요. 다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켜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걸 부자, 그래서 부자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다 지켰어요. 그랬어요. 다 지켰어요.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남을 주어봐. 그랬어요. 단순히 네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 그럼 내가 너 인정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재산 다 팔아서 폐가 망신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후회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럼 너 부자네?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네가 쌓은 그거를 남한테 한번 주어봐.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왜?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열심히 지켜서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나 안에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예요. 못 줘요. 절대. 아담들의 본능에 이거는 못 줘요.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가난하다. 그리고 또 금식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전적 개념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부자잖아. 그러면 네가 가진 거 한번 주어봐. 그랬더니 못 줘요. 그렇죠?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모두 그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로 수렴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와 똑같은 게 뭐냐면 이웃사랑이야 그랬잖아요. 그 다음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똑같은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10개명의 1개명부터 5번째까지의 개명은 6번째부터 10번째를 할 수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1부터 5까지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6번째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명만 다 달아놓은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문에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여야 돼요. 율법은 하나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진의를 알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그 사람은 사랑을 가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흘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그는 율법의 그 진의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엉터리로 그 율법을 세목으로 지켰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거거든요. 내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내가 쌓은 거기 때문에 남을 주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줘요?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하나여야 진리예요. 그리고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는 한 분이신 그 영혼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분의 악 앞에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진짜 그 진의를 알고 지켰으면 그는 당연히 그걸 흘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말씀이랍니다. 이게 예수랍니다. 라고 흘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으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내 가치를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남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지한 데 써요. 넌 왜 아직도 성경을 그거밖에 몰라? 넌 왜 그렇게 허구헌 날 교회를 빼먹어? 넌 아직도 헌금을 그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그게 땅의 부자들의 딜레마예요. 그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주님은 떠나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럼 누가 형상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느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되 제자들이 심히 듣고 놀라가로돼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부자 청년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떠났고 제자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의미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은 알았어요. 화장실 갈 때 보니까 예수님이 호지하는 속옷을 입고 있어. 부자예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야고부와 요한이 예수님께 불림을 받을 때 아버지와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었는데 거기에 삿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 때 삿군을 부릴 수 있는 큰 배를 가질 수 있는 이들은 동네에서 지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이 그 배를 어디다 감춰놨다가 도로 꺼내서 고기를 잡으러 가드라니까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면 당신도 안 되고 루이비통보다 100배 비싼 거 입고 있으니까 우리도 안 되는데 그러면 누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여러분 이 바늘귀라는 건 진짜 우리가 바느질하는 그 바늘의 그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성전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죠. 요한 게시록에도 이제 그거를 인용해다가 쓰는데 12는 아들의 수라고 했어요. 야곱의 12 아들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 벤이 뭐예요? 벤, 벤호, 주다, 벤호 후레, 자손, 유다가 주다, 벤호잖아요. 벤이 아들이죠. 루, 벤 깨달아라 이게 아들이야 막내는 벤, 야민이죠. 오른손의 아들 자 이게 아들이야 완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쭉 연결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12문이 성전에 나 있는데 첫 번째 문이 양문이죠. 재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거긴 뚫려 있어요. 재물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맨 마지막 문이 한밑간 문이라는 거예요. 네헤미야서에 보면 나오죠? 다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심판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12문 중에 바늘기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바늘기 문은 밤에 살짝 열려 있어요. 모든 문이 다 잠겨있고 양의 문만 이렇게 양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닫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바늘기 문만 열려있는데 사람만 이렇게 한 명 들어갈 수 있어요. 밤에 낙타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낙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 니들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밤의 세상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낙타 같은 부자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남편과 연합된 신부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이 그를 품어 안아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된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낙타는 못 들어가요. 부자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것으로는 절대 금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출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야.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왜곡된 율법을 완전히 묵사발 내버리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자예요. 게시록 3장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도다. 보세요. 나는 부자예요. 율법주의자. 나는 부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속옷도 못 입고 있는 벌거벗은 자다. 그러죠. 제가 그 속옷을 입고 있다가 벌거벗겨지고 도망간 그 청년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너는 벌거벗은 자야.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이게 의의 변기예요.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발 좀 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발 좀 봐.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이 율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발 좀 똑똑히 봐.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땅의 부자들에게 은혜나 용서 같은 게 받아들여질까요? 은혜나 용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거는 감사한 일이 되죠. 내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존심 상하게. 이게 선악과목은 아담들의 자존심이라니까요. 절대로 그들은 그 은혜나 용서 같은 것은 원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기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나 통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해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의 가난은 상대적 가난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절대적 가난 그거 없으면 죽는 사람 그렇게 가난한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부자들은 그거 없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열심과 노력과 자원으로 생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완성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자라고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오늘날 개혁주의는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에 가까워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이라는 온전한 하늘의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잘게 부스러진 부스러기로 먹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의 책은 단수 한 번으로 나오죠. 단수로 나오지만 행위의 책은 책들 복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성경을 사랑 아가페 진리 예수로 못 보는 사람은 그럼 한 권이거든요. 그 책을 여러 세목이 적힌 여러 권의 책으로 보게 돼요. 요 책에서는 요거를 강조하고 요 책에서는 요런 걸 교훈으로 주고 있고 요런 식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부스러기라 그래요. 말씀은 하나예요. 은혜라는 떡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떡. 그런데 그것이 행위의 세목이 되면 그때부터 저주와 사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누가 가장 감동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누가 가장 감동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였죠? 다른 말로 누가 가장 부자였어요? 유다예요. 제일 멋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열두 놈이 다 도망갔대니까요.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가로지 유다는 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몰래 감춰둔 배에 싹그집어내갖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생업에 열중했다고요. 유다는 그 서슬이 퍼렀던 성전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집어던지면서 저희는 무죄다! 외쳤어요. 저희는 무죄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으니 벌받아 마땅하다 그러고 자기에게 스스로 벌을 줬어요. 멋지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멋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이란 말도 좀 그렇지만 마지막 6월절 식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죠. 그런데요. 성경이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떼어준 그거는 부스러기라 그래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준 건 떡이에요. 부시키온. 그런데 유다에게 준 것만 부소미온이에요. 성경에서 부소미온이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오는데 유다에게만 쓰여요. 유다에게만 가루로 줬다 그래요. 부스러기로 줬다 그래요.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알토스를 클라우 떡을 클라우 뜯어서 부시키온 조각으로 줬다. 그렇게 주님이 떼어주신 빵조각을 먹은 자들은 그들의 뻔뻔스러운 행동에도 생명을 얻는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빵을 부소미온 부스러기로 먹는 자들은 아무리 멋진 행동을 내어놓아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말씀을 부스러기로 먹은 자가 훨씬 멋있어 보이고 떡으로 먹은 자들이 훨씬 못나 보여요. 그러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교는 성경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누가 보면 16장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곳과 고은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가 나오죠. 19절에 부자 지옥간 부자예요. 이 부자 자세곳과 고은 배옷을 입었대요. 이게 누구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에요. 율법주의 전체를 통틀어 지금 예수님이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한글 개혁성형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러는데 슈프라이노 카타 헤메라 람프루스는요 그냥 날마다 잔치만 벌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의 모든 날들을 헤메라 모든 날들을 깨끗하고 훌륭하게 하여 행복 행복 만족 얻었다 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잔치만 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 부자는 모든 날들을 깨끗하고 훌륭하게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 잔치는 자기 잔치죠. 아담들의 잔치예요. 바로 이 모습이 율법주의자들을 바라보는 세상 아담들의 시선이며 평가이며 실체예요. 그것이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잔치를 벌이기 좋아한다니까요. 그리고 행복해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주면 진짜 캣불도 가진 게 없어도요.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칭찬해주잖아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자와 대조가 되어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거는 엘 아자르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됐다? 거지 되더라. 그 거지라는 단어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니에서의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걸 그냥 거지 라고 번역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더라. 뭐가 없으면 죽는 자예요. 그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늘에 떡이 없으면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어떤 자의 대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나사로가 부자와 대조되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있다 그러죠. 그 대문 이라는 단어 펠린 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데 성전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면 부자의 문 밖에 있다라는 건 율법주의의 대문 옛 성전 밖에 있는 거지 마음이 가난한 놈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봤던 때였어요. 부정한 문등병자들이나 죄인들이 쫓겨나 있던 곳이 문 밖이에요. 그들은 부정한 자 개 돼지 로 불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나사로와 개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 21절 보세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 보시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조각 부시키온 부스럭이라고 번역해놨지만 그거는 부소미온이고 부시키온은 조각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띄워준 조각 율법주의의 대문 밖에서 성전 옛 성전 문 밖에서 그 성전에서 떨어지는 율법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걸 떡으로 조각으로 받아 먹는 어떤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개취급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볼 땐 거지 개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좀 살아봐. 이렇게 멋지게 재산도 다 기증하고 착한 일도 좀 하고 일요일마다 그냥 밥포지로 다니면서 우리처럼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봐. 이 개들아. 이런 취급 받는다니까요. 율법주의가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께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부탁하던 가난한 여자에게 개라고 그런 거 아시죠? 내 자녀에게 줄 걸 개한테 안 줘.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 여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믿음의 내용이란다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도 푸시키온이야. 조각. 그렇게 거지 나사로와 개들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개치금을 받는 어떤 자들이 그 부자 율법주의 옛성전 그 부자의 상 재단에서 떨어지는 그걸 조각 떡으로 받아 먹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그냥 부스러기 부스러기 먹는 이들이 먹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유다의 부스러기를 먹는 이들 이란 말이에요. 그냥 율법으로 보는 거 법으로 보는 거 표피적으로 보는 거 그렇게 모래 같은 광야의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부스러기 물이죠. 그래서 가룻 유다가 부스러기를 받고 나갈 때 성경이 일부러 가룻 유다 앞에다 뭘 쓰냐면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그래요. 그걸 뭐하러 거기다 쓰냐고요? 한 번도 안 쓰다가 시몬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물이 없음 광야 사막 모래 시몬의 아들 유다가 부스러기를 받고 밤으로 나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필요한 게 정작 뭐였어요? 물 정결한 물 근데 포도주는 고가 나간 다음에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만 받고 부스러기로 나가버렸다니까요.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요. 그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죠. 하가 부정접도 데스는 에이폰 말하다 에서 나온 거니까 하데스는 말이 없는 곳 진리가 온전치 않게 회자되는 곳을 하데스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하데스 그러면 물이 없는 곳 말이 없는 곳에서 그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물 이제 알았어. 내게 필요한 건 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뭘 달라고 그래요? 물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 절에 요가구 16장 24절 보세요. 불러가로 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류리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은 창세기가 나오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어떤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일반 명사로 어떤 무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비유예요. 이거 비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 어떤 무리의 그 아버지 제가 언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여자에게 간다 할 때 그게 부모를 해석해도 되지만 부모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갈라데아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그래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집중해보임 말이에요. 부자가 하늘의 아버지에게 극류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말이 없는 메마른 혀 그래서 성경에 벙어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벙어리는 여러분 벙어리란 병은 없어요. 다 귀멍어리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도 소리는 내는데 듣질 못해서 말을 만들질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이 없는 메마른 혀 엉뚱한 말로 오그라든 그 혀 거기에 말씀의 물을 적셔서 그 혀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부스러기 같은 말 그 모래 같은 말 그걸 옥초로 적힐 수 있는 물이 먼저 조명을 해보고 가야 되겠죠. 이 땅의 부자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물 그게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위의 물과 아랫물이 등장하는데 아랫물은 바다로 표기가 되어서 저주의 물로 왜냐하면 위의 물의 모형인데 이게 진짜인 줄 하면 이건 저주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슬 비 이런 거 이른비 늦은비 이건 다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슬만 먹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게시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알레프가 하나님인데 그거의 복수가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들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들 그래서 어집지 않게 삼위일체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들 인간들에게 설명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실체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수를 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해가시는가 하면 땅으로 하늘을 설명해가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늘이 존재합니까? 파란 하늘 뭉개구름 떠있는 하얀 하늘 노을빛 물든 누런 하늘 그러니까 형의상학적인 그 하늘 말고 형의하학적인 그 하늘 그 하늘도 진짜 있어요. 로켓트 타고 야심이 올라가면 거기에 닿을 수 있나요? 하늘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늘이 있는 것처럼 살죠.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을 그려놓고 그냥 하늘 이라고 불러요. 죽어라고 올라가 봐야 그거 없대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늘을 상정을 하고 추론을 하냐면 바다를 보고 하늘을 그려요. 땅의 것을 갖고 하늘을 그린다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하는데 땅의 것에서 하늘을 읽어냈을 때 그 땅의 것을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늘의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을 과감하게 하늘들이라고 해요. 헬라 오늘 이 단어를 보면 하늘들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단어는 전부 교회를 가리켜요. 하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헬라어로 하늘이 우라노스거든요. 그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호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호로스는 산이란 뜻이에요. 산. 그런데 그 호로스라는 단어에서 호르니스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또 새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라노스, 호로스, 호르니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금방 그 연관성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어들이 전부 다른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호로스 산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를 붙이면 그건 반드시 성전이라고 읽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렇게 평지 위에 산 하나 달랑 있는데 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 산에서 와 라고 할 때 그게 성전이에요. 그걸 우라노스라고 하고 그 앞에다가 또 관사를 붙이면 그 우라노스도 성전으로 금방 이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전 그러니까 옛 성전을 갖고 진짜 참성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가죽으로 덮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 새기라고 그랬어요? 새 이게 다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했을 때 그건 새 지나가는데 뱃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파를 봐라 백합파 보면 뭐 알러지만 생기지 들이 뭐예요? 광야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는 뭐예요? 교회의 백합파는 뭐 성수 안에 들어있는 등경의 모양이 백합파였어요. 다 성전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봐 아래 거를 봐 땅의 거를 봐 그리고 그걸로 고키하지 말고 거기서 하늘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 그들을 업고 그들을 건져냈다고도 하고 또 내가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시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옛 성전은 율법주의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그 옛 성전은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새의 날개가 될 수 있으며 하늘이 될 수 있는가 왜? 호호로스 호호르니스 호우라노스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땅의 것에서 이 모형에서 하늘의 것 진리를 읽어내면 그걸 곧 하늘이라고 부른대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우라노스 하늘들 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헬라온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샤마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쉠미라는 단어와 마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쉠은 거기 마임은 물 그래서 하늘은 뭐냐면 거기에 물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생명의 실과를 맺히게 하는 곳 그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에덴에도 굳이 네 줄기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거룩한사 새 예루살렘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전세계에도 항상 우리나라도 사대강 유역 개발 전세계에서도 사대강 문명 사대강 유역 문명 왜 그 어마어마한 강들이 많은데 꼭 사대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물이 있는 곳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진리의 물이 있는 곳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실과를 맺히게 할 수 있는 그 물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예요? 샤마임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동화책 속에서 읽었던 그런 개념들을 다 버리라니까요. 어디 저기 천사가 아니 선녀가 그네 타고 두레박 타고 내려오는 그런 하늘이 성경에 적혀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맨 동화책처럼 성경을 읽으니까 전부 그런 하늘을 기다리고 천국도 어디 저 우주 저 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줄 아는 거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물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늘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물에 파님 거기 파님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파님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얼굴이라고도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나이다. 뭐 이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배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파님이 뭐야.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아 말씀이 뭔지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얼굴을 배웠다. 그게 파님이거든요. 그 물에 파님 파님 나타난 걸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나타난 그 물에 파님 나타난 걸 하나님의 신 영 이라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땅에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 이 세상의 부자들은 물이 없어서 결국 모래로 죽는 거예요. 부스러기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물 말씀 호흡 생기 로아흐가 부어져야 더스트가 아니에요. 그때는 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인 레페시 하여가 되는데 그게 빠지면 부스러기라니까요. 그들은 그 영 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전부 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자니까 그게 성경은 일괄 쓰니까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로 그래서 용이 진리와 대적하기 위해 항상 물 밟고 서요. 바다 모래 그죠? 그 구약 성경에서도 바다와 땅의 경계 바닷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모래지 뭐예요. 모래 마태복음에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멸망의 때 전부 무너지게 된다 그러고 반석 위에 지으면 든든하게 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진짜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게 집을 지으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굉장히 견고하대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축기술 가르쳐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반석은 뭐예요? 추루 그 단어 자체가 물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의미보다 반석 추루라는 단어 자체가 물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모래 위에 너희들이 성전 집을 지으면 그게 옛 성전이 되는 거고 물을 내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게 참 성전이 되는 거다 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물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물 거기에 물이 있는 거 하늘 그 물 그렇게 이 땅의 부자들은 말씀을 부스러기로 먹고 물이 없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음부 그 하데스의 부자가 제발 물 좀 찍어서 혀에 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누가 보면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데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여기서 고생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좀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건 해방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아가토스와 카카 라는 단어 거든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네 좋은 것을 받았다. 이게 아가토스인데 그게 뭐냐면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자는 세상에서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번역된 단어 카카 무가치한 대접을 받았다. 카카 라는 단어 너는 세상에서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 왜? 날마다 연락했잖아요.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서 행복을 쟁취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는 아가토스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나사로는 그 율법주의 밖에서 진리만 받아먹고 있었으니 무가치한 이 세상은 그를 무가치하게 평가한다 말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짜 사는 건 그 길밖에 없는데 세상은 그런다니까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저 웃지요. 그래서 그 부자는 말이 없는 곳 그 하데스에서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요?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비유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왜? 예수님이 여섯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일곱도 아니고 다섯이라고 했을까요?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교 율법 율법주의 전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야기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그래요. 율법을 부스러기가 아닌 떡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27절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율법. 구약 성경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너와 똑같이 이곳에 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니까. 그런다니까요. 단, 그 율법을 부스러기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길 모면할 수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제사장 율법주의의 상에서 떨어지는 율법을 소미온이 아니라 부스러기가 아니라 푸시키온 조각으로 받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예수 떡으로 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와 율법을 갖고 예수님이 나 예수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니까 깨달음이 와요. 호라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엠마오말로 내려오는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자 그들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알아보자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 띄워주고 가죠. 푸시키온이에요. 괜히 떡이나 하나 먹어라 그러고 하신 게 아니라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아데스에 있는 부자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를 들을 수 있어. 분명 들을 수 있어. 은혜가 가입하면. 그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30절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대요. 모세와 선지자 즉 율법에서 진리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희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래요.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죽은 놈이 살았지? 이래가지고 믿을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았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거면 구약과 상관없이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들이 말씀 속에서 진리와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네가 있는 곳에서 못 벗어난다. 하데스에서 못 벗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한다고 다 기독교 아닌 거예요. 그게 뭔데요? 진짜로.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겨지세요? 고민을 해보시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십자가는 뭐고 부활은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과 진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리로 못 듣고 법으로 듣는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설교 많이 하셨는데 그걸 다 진리로 못 받아들였잖아요. 살아난 분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그래 저걸 교훈 삼아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의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예수를 보고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저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대. 그러니까 저분을 열심히 섬기자. 이게 여러분의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건강한 신앙이라고 착각들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섬기고 있고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분이 내 죄를 대속하셨대. 그러니까 저분을 열심히 섬기자. 그게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그게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그분을 섬겨서.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 살아남이 곧 나의 살아남이 되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 저분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은 그 여자가 빨리 죽으세요 부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죽어야 일곱 귀신 들렸던 내가 사니까 성경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부스러기로 율법의 조항으로만 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칭 성도들이 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요. 축하도 하고 기념도 하고 금식도 하고 통곡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을 그냥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 그건 부스러기 물 없는 빵 모래가 되어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추루 생수를 내다라는 단어임에 반해서 부정한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해서 그 돌은 에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벤임으로 했어요.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들에게 진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거 맞고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게 거치는 돌이 된다. 예수 때문에 죽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 죽는 이들이 부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있다 그래요. 그릇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그 만물들을 붙들고 있는 어떤 법칙과 현상들까지도 다 하늘의 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건 진짜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진짜가 있는데 모형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가짜라 그래요. 이거를요. 그리고 참이 있는데 그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가짜 그릇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이 가짜와 거짓이 나빠요. 이걸 통해 여러분이 그 딜리를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악압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그게 하늘이에요. 그 땅의 것으로 하늘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땅의 것 중에는 성전도 들어가 있지만 성경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육신도 들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늘을 배우면 그 육신도 하늘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바꿔주겠지만 그래서 이건 아주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주세요. 이것도요. 성경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서 예수 진리를 발견해리지 못하면 그건 그냥 가짜예요.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진리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거짓을 그대로 계속 설교하면서 착하게 잘 사세요. 그러면 복 줄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커요. 멸류관 줄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이들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세상만을 진짜요 참이라 보는 이들이 미련하고 둔한 세대인 거예요. 그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껍데기를 참으로 진리로 곡해해서 그걸 열심히 지키고 추구하려 하는 그런 이들이 바보인 거예요. 하여튼 인간들의 손만 가면 모든 게 다만 가자. 그리고 제주들도 좋아요.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만 드러내. 아니 하얀 양을 주고 얼룩덜룩한 양 점 있고 흠 있는 거 그건 넣어줄게 그랬더니 기피코 그걸 만들어내드라니까요. 누가 야곱이 발목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 실족시키는 자가 하얀 양을 주고 점 있고 흠 있는 거 만들어 그거 다 넣어줄게 그랬더니 만들어내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참 제주도 좋다. 그걸 기피코 만들어내니. 인간들의 세상 보세요. 인간들은 기피코 만들어내요. 좀 있으면 복제구 뭐고 막 되어서 새로운 종이 생길 거예요. 귀 땀 안 얻고 그런데 서서히 생겨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다 인정하며 살게 될 거라니까요. 그렇게 망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호호 코스모스 속에서 진리 세상 속에서 진리를 읽어낸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거짓 속에서 참을 보면 가짜 속에서 진짜를 봐요. 요셉처럼 왕의 꿈을 그 왕도 자기 꿈이 뭔지 모르는데 왕의 꿈을 꿈이 뭐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한시적인 거. 꿈이라는 건 항상 깨기 때문에 꿈이잖아요. 안 깨면 꿈 아니죠. 그게 왕의 꿈을 세상에서 왕 되고 싶은 자들의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내는 이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꿈 같은 세상에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내는 이들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성도라 그래요. 무엇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에이돈 봄 그 에이돈 속에서 구오라오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묶여서 성경을 무서운 율법 책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면서 자유의 함성을 외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보고서도 율법에 묶여서 그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처럼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를 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전자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저 모형이오 가짜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으로 왔어요. 진리를 담고 왔어요. 그런데 진리로 못 알아 먹어. 그러면 그 예수는 가짜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거짓말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진리를 담고 왔잖아요. 내가 진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 예수는 필요 없어요. 이제요. 아 이거였어요. 해야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 진리의 그릇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인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 예수라는 껍데기를 소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와 십자가는 파님 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건 쇼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설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거는 무슨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살아났으니까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거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또 적기가 뭐하니까 성경 기자들이 평강이다. 에이렌의 휘민 너희들은 평강이다. 이렇게 한 억으로 어떤 걸 추격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평강 에이렌의가 뭐라고 했어요. 소가 멍해를 두 마리가 항상 맨다고 했어요. 히브리 소는 멍해를 소 두 마리가 함께 메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걸 형상화시켜서 그려놓은 게 에이렌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소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열한계상 9장에서 성전 짓기가 완료된 것을 성경에 한 단어로 사롬 샬롬 이라 그래요. 평강 이라 그래요. 진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걸 평강 이라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완성됐을 때 야 이제 이게 진리가 완성됐구나 하나님의 뜻이 원약이 완료가 됐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평강 이라 그래요. 그때 그 평강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부활하셔서 이제 이 일이 끝난 거예요. 너희가 평강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이렌의 후민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먹죠. 평강이다 그러니까 알아먹었어요. 처음엔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잠깐 화장실을 갔는지 어딜 갔는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의심 많은 도마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니 뭐가 의심 많은 도마예요. 나라도 안 믿겠네. 나는 못 봤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도 보여줘. 나도 믿을게. 당연히 그래야죠. 그 제자들을 불과 며칠 전까지 누가 높으냐 서로 싸우던 제자들을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님 잡혀가는 그날까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자 싸우던 고인들을 어떻게 믿냐고요. 당연히 난 니들 못 믿어. 난 보면 믿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에다가 이렇게 넣어보고 아 믿어. 진짜네. 그랬으면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자체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저도 예전에 그 원문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당연히 번역본들만 읽으니까 참 의미도 많은 놈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냐 그리고 어떻게 옆구리에다 손까지 넣어봐.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손을 넣어봤다는 대목은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추측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럴 거거든. 성경 어디에 도마가 거기 넣어봤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정의를 성경이 다시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호라오. 깨달아지는 거를 내가 신앙하는 거예요. 진리를 신앙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거기다 손을 넣어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문을 찬찬히 보니까 안 넣었어요. 그리고 평강이다 후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도마가 호라오 했다 그래요. 찾아볼게요. 20장 25절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아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8일째 8의 8은 새로운 시작이죠. 안식 9천날 이니까 일부러 이런 숫자로 넣는 거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서 가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도마에 계실 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고 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돼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넣어봤다는 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자 금방 도마가 오 호 큐리오스 하나님이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 구절이 29절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나쁜 놈아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의문문이 없어요 완료 직설법 능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호라오 하네 그리고 믿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어떻게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에이돈은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근데 호라오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닫는 걸 호라오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께서 너는 나를 호라오 하네 어떻게 안 만져보고 내 말을 듣고 나를 호라오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호라오 하고 나를 어떻게 믿어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래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서는 또 에이돈이에요 내 눈으로 내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게 아닌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호라오 하고 믿는 그들이 복된 거야 너는 이제부터 그들의 표상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에요 그래서 도마가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뭔지를 도마를 통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거 그까짓 손가락 넣어보고 믿는 거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거는요 조금 있으면 또 금방 실증하고 또 금방 의심해요 그렇게 인식하여 믿은 건 근데 내가 진리가 되어 내 마음 안에 그 법을 갖게 되면 그까짓 거 안 봐도 돼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번 넣어봐 그러면 되게 귀찮아할 것 같아요 안 넣어봐도 믿는데 뭘 믿어요 그걸 왜 넣어보냐고요 그거를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신비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미친 짓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근데 더 나아가 그냥 호커스모스 세상이라는 걸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예수를 향한 열심을 내놓는 그것도 역시 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대로 행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되셔서 여러분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 네가 천국이야 네가 하늘이야 그러잖아요 그게 내 안에 진리로 사랑으로 딱 간직되어 있어 보세요 물론 우리 육이 늘 방해를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지만 뭐 부러운 게 있어요 뭐 대단하게 부끄러운 게 있냐 그까지 이까지 몸뚱아리에 일어난 일을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상처로 갖고 있고 또 이까지 몸뚱아리에 두른 그런 금태가 뭐 그렇게 자랑시험 내 안에 그 진리가 진짜 그게 진짜 생명인데 다른 거에 눈두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그냥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교회 와서 무슨 교재들 하고 뭐 이래야 돼요 구역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거 꼭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뭐 하려고 쌈박질이나 하지 그냥 편안하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재밌게 교재하세요 그런 거 하면 또 그거 담당하는 목사 하이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교인들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뭘 관리해서 왜 잡아놓으려고 그래 이거를 자리도 없는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빨리빨리 딴 데로 가야지 그러면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괜찮아요 뭐가 외로워요 그리고 그 하늘이 된 내가 한없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주신 내 주변의 작은 것들 내 가족들 다 그냥 귀하고 가치있고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별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하늘이라 불러주십니까 땅의 꽃 중에서도 가장 보잘 것 없고 더럽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스려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그런 존재인 나를 어떻게 하늘 들이라 부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진리를 심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